한글자막 by 한효정 깜빡이는 희미한 기억 속에 그때 만난 그 사람 말이 없던 그 사람 자꾸만 멀어지는데 무슨 악사다 인지는 말하여 당신을 사랑했어요 미래리는 호남선 마지막 열차 기적 소리를 피우는데 내 눈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람도 흐르네 깜빡깜빡이는 희미한 기억 속에 그때 만난 그 사람 말이 없던 그 사람 자꾸만 멀어지는데 만나진 없다가 인지는 말하여 당신을 사랑했어요 만족은 없어도 인지는 말하여 당신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